감아야지. 그렇지. 목 감고. 쫄라. 자, 어우. 잘 쫄리죠?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머리 치켜들면 어떻게 하랬어? 겨드랑이 팔 넣고 돌아가야지. 그렇지. 돌아서 자, 감고 자, 그 다음 상대가 태클 들어오면 자, 스프롤. 스프롤. 뒤로 다리 쭉. 눌러. 꽁 눌러. 꽁 눌러. 엉덩이 더 놔. 그렇지. 낮추고 팔 어떻게 하랬어? 팔 팔 건너끼고 돌아서 형제 얼굴 몇 번 치고 형제가 도망가면 등 따라 붙어. 감아. 몸 감고. 누워서 쫄라. 쫄라보자. 어떻게 쫄라. 자, 어우. 잘했어.